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로또 당첨 이혼했네요 라는 사연이에요. 이게 실제 사연인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이 글이 올라왔고 또 재미있는 사연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로또 당첨 이혼했네요. 로또 당첨 1등. 이것저것 비청산하니 현찰로 10억 조금 넘게 생겼네요. 지방민이라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걸로 우리 동네 대장아파트 구매하고 나를 쏙 닮아 코가 아쉬운 우리 딸 은행에 돈 넣어줬다가 코수술도 나중에 시켜주려구요. 뒷불 가진 거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던 시댁 식구들. 거기서 우왕좌왕 니가 좀 참아 라고 말하면서 시전하던 남편놈. 그냥 내가 참고 살아야지 언젠가 바뀌겠지 했던게 바뀔 기대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참고 살았던 현실인걸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돈이 참 무섭네요.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여유롭게 이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니까요. 몰래몰래 외도하던 남편놈 꼴 안봐서 좋고 우리 딸 낮에 알바하느라 힘들어하는 것을 늘 바라보니까 가슴에 돌덩어리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 그거 다 버리고 한 한달간은 지겨울 때까지 안아주려구요. 그냥 친구들에게 알리기도 어렵고 알려서 기뻐할 가족이 없어서 여기에 와서 글을 올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어떤 분이 사연을 올리셨어요. 로또 당첨 큰 거 액수맞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벼락맞기보다 더 힘들다는 로또 네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있다네요. 이분은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1번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2번 축하드려요 절대 남편 알게 하지 마시고 잘 사세요 이게 베스트 댓글이구요. 2번째도 축하드려요 부럽습니다. 좋은 기운 받아서 저도 로또 좀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이거구요. 3번째는 못됐다. 진짜 남편이랑 반등해야지. 이거 남녀가 바뀌었다면 난리가 났을 듯하다. 만약에 남편분이 로또를 맞았는데 부인하고 이혼하겠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다면 다른 사람들 댓글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이분이 남겨주신 내용이에요. 이혼하면 재산분할. 그런가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음... 이혼을 하는데 로또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그러면 이게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수입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변호사와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몇몇 댓글에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따님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네요. 저도 기받아서 내일 로또 사러 가봐야겠네요. 하하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쓰셨네요. 그렇죠? 외도까지 했는데 재산 분할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외도했다라는 증거랑 이런 것들도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혼을 하려고 하면 그렇죠? 한 번도 없어요. 로또 이렇게 맞는 거 그냥 한 번 더 나눠주는 거 그 정도는 맞았던 것 같아요. 특별한 액수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열심히 사는 편도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댓글들은 로또 맞은 거 절대 남들한테 말하지 마라. 걸리지 마라.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좀 재밌는 사연이었죠. 로또 당첨되면 집 사고, 차 사고 남으면 저축해야죠. 그런데 왜 로또를 맞으면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미리 준비지가 안 돼 있어서 그럴까요? 욕심이 있어서 또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몇 년 뒤에 이렇게 망했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요. 그쵸? 아 블루치킨님 안녕하세요.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제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로또 당첨되면 망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에 동의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들 잘 먹고 잘 사나요? 그냥 커다랗게 이렇게 망하는 사람 얘기만 나와서 그런가요? 은행에서도 이자도 많이 떼어갔고요. 그쵸? 그 이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불로소득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블루치킨님께서 망하는 사람들이 기사화가 많이 될 뿐이지 실제로는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만 진짜 크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만 인터뷰하는 거지 실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